좋아요, 구독! 반도체 분야별로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혁신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이 될지 짚어줬습니다. 첫 번째, 메모리에 대한 전망을 짚어줬는데요. 새로운 혁신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답을 줬고요. 다음으로 로직에 대해서는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전력 반도체 전반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대답을 해줬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아무래도 최치피티가 2021년 데이터까지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을 얘기해줬는데 그래도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는 잘 짚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에 52조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실 반도체주 흐름이 좋은데 이에 대해서는 또 고점이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반도체주들 주가 전망과 또 추이 좀 말씀해주세요. 최근에 글로벌 증시는 엔비디아가 이끄는 AI 열풍이 계속되고 있죠. 사실상 미국 증시를 AI가 이끌어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도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강세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반도체주 강세를 두 가지 모멘텀으로 보자면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AI 모멘텀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사이클, 실적 바닥론에 기반을 해서 이런 사이클들이 회복기에 접어드는 초입이다라는 점에서 두 가지 모멘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지난주에 발표가 되면서 지난주에는 목요일인가요? 엔비디아가 장중에 25% 이상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았죠. 맞습니다.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점이 2분기 컨센서스였거든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것보다 무려 50% 이상이나 높게 잡아주면서 엔비디아 측에서 밝히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상치를 뛰어넘는 시장의 예상치가 72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한 50% 이상인 110억 달러를 엔비디아가 제시를 했고 더불어서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함께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AMD, 마이크론, 어플라이드 메터리언스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모두 함께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마벨테크라는 기업도 AI에 관련한 매출 확대 기대감으로 한 30%도 높게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6% 이상, 7% 가까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는 실적 바닷론까지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실적과 주가 사이클이 이런 회복기 초입에 진입을 하면서 하반기에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이 또 꼽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반도체 섹터의 강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급등은 했지만 워낙에 바닷건에서 상승을 시작하는 이런 사이클의 초입 단계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사이클 회복기에 더불어서 AI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계속해서 기대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대비해서 사실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이런 메모리 쪽도 결국에는 이런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자사의 GPU 칩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메모리 용량에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AMD 같은 이런 경쟁사들이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해 나간다면 메모리한 반도체 섹터도 추후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앞으로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주 전반이 훈풍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엔비디아와 크게 관련이 있는 AI 반도체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다음 달 초에는 DDP에서 페라리 전시회가 열리면서 페라리 CEO의 방한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만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저희가 눈을 좀 돌려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전망이 예상이 되시는지 또 수혜를 받을 섹터는 어떤 게 있을지도 함께 좀 짚어주세요. 네. 페라리가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초대형 전시회를 개최하거든요. 베네데토 비냐 페라리 CEO가 직접 행사에 참석해서 이재용 회장도 VIP로 초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 보면 페라리 쪽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최신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공급을 하고 있고 하만 쪽에서는 디지털 콕핏을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이재용 회장의 행보를 보면 미래의 먹거리로 이런 차량용 반도체 쪽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난번 미국 출장 때에도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를 직접 만나면서 향후에 또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현재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 쪽에 완전 자율주행용 반도체 전용 칩을 만들고 있어서 향후에도 테슬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이런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래차 사업 확대 관련해서 계속해서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향후에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전기의 테슬라 카메라 모듈 확대까지도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고 삼성전기가 지난 2021년에 약 4,900원 정도 규모의 테슬라 전기 트럭용이죠. 카메라 모듈 수저에 성공했었는데 지난해에는 또 이제 수저원 때 계약에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한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조회 공시에서는 계속해서 협의 중이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다음 조회 공시 답변이 8월 28일이기 때문에 이 회장이 이제 뭐 일론 머스크도 만났고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한번 8월달 공시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한테 이제 뭐 자동차 사업하면은 오디오나 전장 관련한 이제 하만 기업도 또 들 수가 있겠죠. 뭐 M&A 이후에 하만 쪽에서 뭐 큰 성과가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뭐 미래차 시장으로 이제 삼성이 확대를 해나가면서 전장 사업도 이제 봉계되어 올랐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성의 미래 먹거리 관련해서 좀 굉장히 위기감이 좀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야 하거든요. 이재영 회장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패러리 회장과의 만남에서도 우리가 또 충분히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 테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앞서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재영 회장의 관심사도 차량용 반도체적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종목이 어떻게 좀 선별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지금 좀 힘이 실려있는 삼성전자를 담으면 좋을지 아니면 뭐 차량용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칩셋 미디어나 텔리칩스를 담아가면 좋을지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전 세계에 지금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전장 부품 시장이 2024년에서 내년이 되면 기존에 이제 2024년에 한 520조 원까지 될 것 같고 2028년이 되면 91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좀 폭풍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전년 대비하면 한 27%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7년이 되면은 자율주행차가 이제 계속해서 좀 등장을 해 나가면서 매년 한 10% 이상씩은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추후에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폭발적인 시장 성장에 대비해서 뭐 독일의 인피니언 같은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이죠. 인피니언이나 뭐 ST마이크로 같은 이런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도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고 퀄컴 같은 기업들도 오토톡스 같은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시선이 지금 좀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재용 회장도 이제 일론 머스크 CEO도 만났고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도 이런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 쪽에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또 6월 달에도 이제 그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가 되거든요. 열리는 위치를 보면 뭐 실리콘밸리도 있고 서울도 당연히 있고 이제 중국 쪽도 있는데 도쿄나 미넨 같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쪽에 좀 더 힘을 실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수주전이 굉장히 좀 치열한 분야 중에 하나로 이 차량용 반도체 쪽을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3월 지난 3월부터는 이제 안바렐라 쪽에도 차량용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이제 협약을 맺었기도 했고요.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뭐 AI 관련한 훈풍과 더불어서 반도체 쪽에 강세에 힘입어서 뭐 강세를 이어나가고는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해서 좀 박스권 돌파 흐름을 시도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넥스트칩이나 뭐 칩셋미디어, 해성DS, 텔레칩스,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율주행차 판매량이 추후에는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을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반도체 개수가 한 대당 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쪽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 판매량을 넘어선 것입니다.